안녕하세요. 율티비 골동품 수집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주 한 1년 전쯤에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영상도 짧고 제가 조금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창기 때여서 약간 몇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새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 잘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들은요. 전부 다 70년대 것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제품들입니다. 우선에 지금 영상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것은 이거는 좀 뭔지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옛날에 저기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같은데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음식 김밥같은거 너나 먹으려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딱 돌려서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러가지 또 요런 그릇이 나오거든요. 요 안에 뭐 김밥도 담고 뭐 과일도 담고 이렇게 해서 나눠먹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플라스틱 그릇이고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보존은 상당히 잘 되었고요. 요렇게 세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4, 50년 됐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 글을 쓰면은 정말 환경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건강이 해로울 것 같아서 이런 것 좀 안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보는 용으로만 옛날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참고자료용으로만 쓰는 것 같고 그냥 뭐 옛날 소풍같은거 갈 때 음식 넣어먹을 때 요런 그릇을 꺼내가지고 한사람 한사람 넣어주고 했구나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바닥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 이 뚜껑에 머리를 푼 생머리에 여성분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 거냐 하면은 70년대 쯤에 어떤 미용실에서 신장개혁 오픈을 했다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집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기 또 딱 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요거는 열면은 뭐가 있나 하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보신만 알겠지만은 이건 뭐 하는 용도 같나요? 맥주병 옛날에는 뭐 사이다 콜라 이런 것도 다 병에 들어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뚜껑을 딱 따는 그린 용도였겠고요. 그냥 요렇게 뚜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마크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영인 융인 영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미용실 이름인지 안그러면 이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한 회사의 이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소개해 드릴 것들은 요겁니다. 뭐라고 적혀있나요? 프로페셔널 뷰티 마사지 크림 이라고 적혀있죠. 이것도 맹 70년대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혹시 요 마크 지금 요기 그려진 요 마크 혹시 아실련지요? 요 마크 이 마크가 뭐냐 하면은 물론 지금도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아모레 아모레 퍼시픽 회사입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1945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생겨난 화장품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소 깊은 회사고요. 그렇다고 옛날부터 이름이 아모레 퍼시픽이었는가 그건 아니고 뒷면 보시면은 프로페셔널 뷰티 마사지 크림 피부 위에 매끄럽게 퍼져 적절한 마사지 막을 만들어주어 피부의 온도를 높이고 가벼운 손놀림으로 피부를 자극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며 피부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다음 단계인 용량 화장수의 흡수가 용이한 피부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적당량 2.5g 정도를 취하여 앞면에 골고루 마사지하며 티슈나 과제로 닦아냅니다. 용량은 450g 이 안에 총 450g 들어왔었겠죠. 그리고 여기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태평양장업 주식회사 이게 아모레퍼시픽의 옛날 이름이죠. 태평양장업주식회사라고 되어있구요. 서울 구로구 독산동 152-1 여기가 주소였는가 입니다. 공장 주소 이렇게 되어있고 안에는 별거 없고 안의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보시기 바라겠고 이것도 제가 옛날 신문광고 같은 거를 뒤지다가 한번 똑같이 생긴 것 까진 아닌데 아주 비슷하게 생긴 걸 제가 발견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사이에 광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70년대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면 아주 좀 흥미롭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시골 그 산 뒤로 넘어가서 옛날 병을 찾는다고 무너진 집 바로 그 오른쪽 옆쪽에 이거 하고 옛날 농약병 여러가지 버려져 있더군요. 처음에는 뭐 이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로지 그 옛날 음료병 나 소주병 빠져 가지고 그런 것 마차 도로 댕기다가 가만 보니까 이것도 좀 연식이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세척을 해가 보니까 아주 오래되고 귀한 그런 자료 더군요. 그래서 갖고 왔죠. 하마트면 그냥 없어질 번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갖고 와서 잘 모셔놓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런 옛날 플라스틱으로 된 추억의 소품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잘 보셨는지요? 영상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고 오늘 영상도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